일어나는 형형색색의 꽃들,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가게가 위치해 있습니다. 밥 만든 따끈따끈한 와플과 향긋한 커피의 조합. 기분 좋게 돌아다니다 보면 출출해지면서 요깃거리가 당기죠. 그런 분들을 위해 맛깔나는 라면도 준비돼 있습니다. 모름지기 라면은 밖에서 먹는 게 제맛. 황룡강을 바라보면 반복되는 일상 속 나에게 작지만 소중한 휴식이 필요하다면 아름다운 황룡강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. 아름다운 황룡강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